오늘 하루가 너무 덥네요 진짜 지금 서울이 막 36, 37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더워서 지금 계속 땀이 쪼들어 있습니다 이게 더운 날씨에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리엣이 콩국수 영상에서 댓글로 여름에 먹기에 좋은 음식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저 같은 경우는 물회를 먹고 싶었지만 줄리엣이 해산물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인 바로 오이 냉국 국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줄리엣이 오이 냉국은 뭔지 몰라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아마 먹어본 적도 없을 거에요 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못 먹었을 거에요. 그래서 봐봐요. 사이드 디쉬로도 먹고 먹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줄리엣이 저 같은 경우 좋아할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볍게 빨리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뭔가 요리를 하기에는 옷이 좀 화려하죠? 드레스를 입고 지금 뭐? no, I just wear this kind of top today. 보시면 이제 오이 냉국의 가장 중요한 오이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이걸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est. Sorry. My hands are shaking because I went to Pilates today I'm a little weak. 이제 잘랐고 더 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고 Anyway, it all goes to your stomach. Doesn't matter if it's cut perfectly. 내가 뭐래도 아무 말을 안 했어. Doesn't matter. You don't have to. I can see your 눈치. You just, you think you're smart? Yeah, 눈치를 줬다고? Yeah. Oh, 눈치 빠른데. Yeah. Yeah, 외국인 반찬 만들 수 있겠어? Yeah, 외국 반찬. If I make 미국 반찬 chop, they're just gonna be all ugly, but they're gonna taste really good. That's the important part. 우선 오이 오이 오이를 잘랐고, 그 다음에는 청양 고추. 고추! 고추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If Gordon Ramsay was watching me cut, he would just scream at me. 뭐라고? You idiot! What are you? An idiot sandwich. 이번에는 양파를 좀 자르겠습니다. I'm scared because I have bad luck with onions. Any time I cut an onion before I cut my soul. Oh, this is good. What's that? 양파는 이렇게 물에 좀 담궈놔야지 매운 냄새가 좀 빠지고, 단맛이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은 저희가 미리 다 불려놓고 씻은 거고, 미역, 오이, 양파, 청양고축까지. Cut-t-알 재료는 다 했습니다. And we're cutting. 그리고 마늘, 식초, 국간장, 설탕, 멸치 액젓을 준비했습니다. 미역을 넣고. 미역은 정말 좋아요. When I smell it, it makes me hungry. Jules이 또 미역국도 좋아해가지고. 해산물은 싫어하지만 미역 같은 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설탕을 넣고. 이거를 이제 오물조물 좀 섞어줍니다. 왜냐하면 미역이 생각보다 이런 것들의 맛이 잘 배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늘을 넣고, 액젓을 넣고. 국간장은 어느 정도 넣고 나중에 좀 싱겁다 싶으면 간을 맞추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다 넣어도 되는데 좀 많은 것 같아서 적당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엣이 워낙 양파도 좋아해가지고. Yeah. You guys might wonder, do I smell? Yes. 좀 너무 단했지만 너무 매워요. 내가 다 못 먹어. 재료는 완성됐고, 이제 찬물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충 완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네, 이제 여기서 좀 덜어가지고 이제 얼음을 띄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know this is gonna be good. I can totally imagine your dad eating this. Like, 물김치. Yeah, 물김치. He really eats it a lot. This looks so good.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줄리엣의 오이냉구. 한번 맛을 평가해 주시죠. 네. That's so good. That's really good. 어떤 맛이야? It tastes like a pickle. 아, 그럴 수 있겠네요. I expected the miyok to come out like a lot of flavor, but it doesn't. Like, it doesn't taste like miyok. It's really good. I'm gonna be like her dad. Oh, let's go. Let's go. 오이냉구과 가장 또 어울리는 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빔면입니다. 비빔면과 오이냉구 이건 뭐 환상의 조합이죠. 그럼 한번 줄리엣이 먹어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을 거야? 응. 젓가락 갖고 왔는데? It's okay. It's okay. That's so good. 맛있지? 여기다 계란 딱 올려놔서 먹어도 좋은데. Yeah, and the cucumber and apple.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When I was a kid, my mom always said that. She always said I look like I'm starving. Yeah. I ate too much of it. I ate too much of it. Heaven. Bulba를 넣어서 데심을 찍으면 그릇에 넣으면 안되는데 여러분, 라면과는 에어라면들을 잘 입는 거죠 이제 다들 왜 그릇에 있어서 깔아지고 있는 거죠 제가 모든 음식을 먹었을때문에 저는 스피치레스 이제 줄리엣이 거의 다 먹었어요 진짜 부워 라면 두개인데 혼자 지금 다 먹었습니다 슬슬 배불러 오는게 보이시죠? 저희 오이넥국 진짜 잘 만든거 같아요 생각보다 저희 진짜 살짝 걱정했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걸 팔자고? 뭘 이렇게 할게 많아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 할거에요 저희는 모든 음식을 만들어야 할거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먹어야 할거에요 이제 이 랩이 있는거에요 오이넥국? 다 먹었다 진짜 와 무섭다 배부르십니까? 응 잘한다 줄리엣이 지금 배가 불러서 못 일어나겠답니다 지금 얼굴 보이시죠? 얼마나 배부른지 트위룸을 한걸 어떻게 오늘 어땠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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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오이넥국은 저희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박허채도 저렇게 해서 다 먹었거든요 수박허채도 저렇게 해서 다 먹었거든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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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여름 음식을 가지고 올지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한번 만들어 먹든지 한번 장소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